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지금 현 시점에 무엇이 최적의 경로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학생 하나하나 맡을 때마다 게임 중독자가 게임을 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이 학생의 지금 시점, 지금 현재 실력에서 이 학생이 원하는 그 목표 지점까지 데려다주는데 시간을 얼마나 이번엔 더 빨리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둔 다음에 그걸 기록을 하거든요.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적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방향이 일단 문법도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더 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. 저는.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것도 맞아요. 근데 여기에 제가 기록 영상은 다 보내드렸잖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. 제가 지금 가르치는 방식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타협 없이 그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맞거든요. 왜냐하면 언어의 네 가지 중에 말하기, 듣기, 쓰기, 읽기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다른 세 가지들, 읽기와 쓰기와 듣기 이 세 가지를 아무리 잘해봤자 말하기가 되진 않아요. 근데 말하기를 잘하면 이 나머지 세 가지는 쉽게 돼요. 그런 이유에서 언어가 굉장히,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거예요. 언어에서. 말하기 안 돼도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나중에 하지 뭐 해서 나중에라는 시점은 다른 것들이 잘 될 때 순차적으로 말하기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.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. 애초에. 진짜 웃기고 무서운 일인데 그게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. 언어라는 게. 그렇더라고요. 저도 지금 아이를 이제 840일 정도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을 보고 있어도 그렇구나. 인간은 언어를 이렇게 학습하게 돼 있었구나. 내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. 그냥 AI가 AI예요. 그냥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. 그냥 언어 학습 모델인 거예요. 진짜로. 그렇게 해서 경험적으로 이거를 학습을 하고 그걸 유출을 하고 그걸 확인해 줄 사람을 옆에 가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이게 확실히 맞아 라는 확신이 드는 문장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문장들을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겨요. 그리고 그 응용력에서 다음으로 나아가고 또 다음으로 나가가고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것도 있는 그 점 하나에서 선으로 펴고 선으로 있고 면으로 펴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커지는 거예요. 불어나는 거예요. 그거를 해 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들이 아이의 옆에서 해 준다면은 부모가 있는 상황에서만 내지는 아이가 말을 꺼내는 상황에서만 내지는 부모가 하는 말들 위주로 아이가 학습을 해 나가겠죠.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학습을 반복을 해 나갈 수 있는 과정 전체를 설계를 해 주는 거고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주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는 방향이 맞아요. 확실히.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동안 진행해 온 동사표에 대한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였어요. 숙제를 항상 보고 있죠. 제가 이제 거의 다 맞춰 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보여주려고 합니다. 수업에서. 그래서 퀴즈렛으로 들어가서 이 첫 세 단어를 뽑아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걸 또한 숙제로 만들어 줄 건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.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. 첫 세 단어를 못 뽑아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. 증명해낼게요. 제가 오늘 수업에서 그리고 숙제는 초반에 만들어졌던 초기 200단어를 안개서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 생성된 문장이거든요. 200개. 이거를 반복하면서 감을 익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. 지워도 될 것 같긴 한데 안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. 지금 현 시점에.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첫 세 단어 숙제 편성. 이거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거랑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작 숙제를 조금씩 시키고 싶어요. 그래서 5050개의 단어가 그냥 제가 우선순위 영단어 시중에 있는 거 뽑아서 옛다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된 단어들 모든 단어들을 범용성, 빈도수대로 랭킹을 매겨보면 5050개짜리까지는 공짜로 뿌려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단어들만 알고 있어도 영어에서 정말 많은 단어를 아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. 그 사람 영어 잘한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고 아이가 영작하는 걸 처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볼 겁니다. 과정 전체가 녹화되기 시작했잖아요. 지금 거기서 볼 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. 지금 세대, 전 세대도 마찬가지였고 영어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실제로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 거예요. 아마도 우리나라에서.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쓰는 방법부터 가르칠 거예요. 이걸 어떻게 검색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갈 건지 이런 것부터 익숙하게 만들 겁니다. 그 모든 것들을 조금 조금씩 정말 조금 조금씩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.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. 제 마음은 애가 타요. 저는 그걸 보는 제 마음은 바스라져요. 진짜 속에서. 천불이 끓어서.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이게 안 돼서 못한다. 내지는 이게 안 돼서 오늘은 못했다. 내지는 오늘은 바빠서 못했다. 아파서 못했다. 시간이 없었다.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. 내가 내 목표. 이 아이와 함께 가는 그 목표에서 이걸 완성해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나는 말씀드렸잖아요. 게임 중독자와 비슷한 거라고. 이 아이가 얼마나 제대로 빨리 배워냈는지 그걸로 증명을 해내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그런데 아이가 거기에서 한 발자국씩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. 그걸 보는 제 심정은 모르실 거예요. 아마 이게 어떤 건지.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고 싶은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아요. 정말 정말 많아요. 그런데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. 저희가 그렇게 해서 될 때까지 제가 참아내면서 계속해서 인내할 거예요. 그렇게 해나갈 건데 오늘 일단 줄 거는 여기 적힌 게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수업 최대한 영어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배우는 것들이 어디에 정확히 쓰일 수 있고 그거를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설득을 할 겁니다. 무의식을. 오늘 수업은 그렇게 진행될 거고 수업 끝나고 나서 수업 요약부에서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됐고 어떠한 변화를 받고 어떠한 지표들을, 표지들을 받고 이런 것들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계획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